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성에 있는 청성 진보면에 있는 객주문학마을 입니다 숙벗도 하고 그러나 봐요 이런 데가 있다 뭐 알려드리려고 이리로 가시면 골목이 있고 쪼로 갑시다 여기 가면 백일홍 꽃밭이라 그래야 되나? 공원이라 그러나? 뭐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또 요렇게 생겨먹었네요 요렇게 뒤를 가봐요 들을까요? 요렇게 장독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네 여기 막 숙박하고 그런 데인가 봐요 차는 못 들어오고 예쁘게 되어있네요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가 되게 이쁘네 작년에 왔을 때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자 여기서 사진 찍었자 네 이런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갈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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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그럼